자 이제 중간만 가자는 우리 많은 쇼다던들이 엄청 기다리는 코너예요 네 뭐죠? 중간만 가야 되는 거죠 학창시절 때 어때요? 여러 가지 이제 놀 때라든가 끼를 발휘할 때라든가 공부라든가 중간 정도 갔습니까? 아니면 저 최고를 다니셨나요? 저는 최고와 중간 그 약간 중상 아 중상 좋겠구나 중상 좋지 네 중상으로 여러 방면에 걸쳐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본인의 취향 있잖아요 맛이라든가 아 아니면 옷을 선택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취향은 좀 대중적인 편이에요? 아니면 특이한 편이에요? 저 옷은 진짜 소름끼치도록 묻어난 옷을 좋아해서 스타일이랑 너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기에는 본인이 너무 특이하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머리 색깔 때문에 안 그래도 튀어서 요새 최대한 무채색으로 아 그것만 그런 거지 원래 본인은 다 그냥 무난한 걸 좋아했다 네 근중 속에다 묻히는 스타일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게 중간만 가는 상황이네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누리뛰는 것도 싫어하고 그죠? 네 맞아요 빨간 머리 전에는 무슨 색깔이었어요? 아 빨간 머리 전에는 파란 색깔도 해봤고 아하 맞아요? 튀기 싫어하는 사람 맞아요? 무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? 아 머리로만 조금 그런 취향을 좀 드러내는 편인 것 같아요 파란색 말고 다른 것도 해봤어요? 아 저 빨주노초파노모 다 해봤어요 아 뭐야 이 정도면 거의 우레메 수준인데 우레메요? 이번엔 한꺼부림 그냥 무지개로 가죠 아 무지개 아 그거는 좀 힘들어요 아 그거는 힘들어 그거까지 그렇게까지 튀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솔직히 하려면 시간은 진짜 오래 걸리겠다 이거 되지도 않겠다 이거 네